안녕하세요. 설날 등 특정 기간에 연하장을 만드는 방법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현재의 새해 연하장입니다. 이와 같이 이와 같은 글을 넣고 그 다음에 자기 이름까지 넣고 이렇게 멋지게 만들어서 지인들이나 친구들 여러 사람들에게 보내는 방법입니다. 연하장 만드는 방법에 대한 설명을 지금부터 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 연하장을 만드는 쉽게 만드는 방법에 대한 강의를 본격적으로 해 보겠습니다. 플레이스토어에 갑니다. 앱을 설치하는 플레이스토어 앱을 터치합니다. 터치한 다음에 저 위에 상단의 앱 및 게임을 이렇게 뜰 때 이렇게 뜨려면 아래쪽에 앱이라는 이것이 선택이 돼 있어야 됩니다. 이것을 뜰 때 표치한 다음에 연하장 만들기 이렇게 칩니다. 연하장 만들기 이렇게 치세요. 그럼 여기에 연하장 만들기 라고 이렇게 글자를 입력하면요. 앱이 여러 개 떠요. 그런데 연하장 만드는 앱은 많이 있지만 가장 광고도 적게 나오고 만들기도 쉬운 것은 이 아이콘입니다. 토끼 아이콘 있죠. 토끼 아이콘에 연하장 만들기 새해 인사. 이 아이콘을 잘 보고 터치하세요. 이걸 설치해야 됩니다. 툭 터치합니다. 그러면 이렇게 나옵니다. 연하장 만들기. 저는 열기가 됐는데 여러분은 설치 안 했으니까 설치라고 뜰 겁니다. 설치를 터치해서 설치를 하세요. 설치를 한 다음에 설치가 끝나면 열기가 뜹니다. 그래서 열기를 터치합니다. 열기를 터치하면 화면이 이와 같이 나옵니다. 연하장 만들기 이렇게 나오고 아래에 스타트가 나와요. 스타트. 이 스타트를 툭 터치합니다. 그러면 연하장 만들 수 있는 샘플이 많이 나옵니다. 이렇게 쭉 올리면요. 이렇게 여러가지 나옵니다. 이중에서 하나를 고릅니다. 자 저는 여기서 이걸 골라 보겠어요. 이걸 툭 터치해서 골랐습니다. 그러니까 화면을 보세요. 이렇게 고른 것이 여기 나왔죠. 나오는데 이게 마음에 안 들어요. 바꾸고 싶으면요. 어떻게 하느냐 하면은 이 카드라고 있죠. 카드 이것을 다시 터치하면 됩니다. 툭 터치하면 다시 처음 화면으로 나오거든요. 그래서 다시 이거 보고서 자기가 원하는 것을 다시 선택합니다. 자 저는 다시 이것을 선택해 보겠어요. 툭 터치했습니다. 화면이 이렇게 나왔어요. 여기에서 아래쪽을 잘 보세요. 카드 이것은 다시 다른 카드 선택하는 거죠. 여기 스티커가 있죠. 스티커를 먼저 터치합니다. 스티커를 툭 터치하면은 이런 여러가지 스티커가 나옵니다. 여기에 구정연합장 보낼 것이니까 저는 복 이것을 선택해 보겠어요. 툭 터치합니다. 그럼 복이 여기 왔죠. 이걸 꾹 누르고 누르면은 이렇게 누르면 이렇게 X 좌우 바꾸기 널리기, 널리기, 회전 이런 메뉴가 떠요. 여기서 이 아이콘은요. 이 조절점만으로 크기 적게 이렇게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여기서 이것은요. 좌우 회전입니다. 탁 터치하면 바로 바뀌어요. 복제가 보세요. 이상하게 되어 버렸잖아요. 다시 터치하면 바로 옵니다. 다음은 X는 삭제입니다. 삭제. 다음 이것은 회전입니다. 이쪽에 있는 거 있죠. 다시 보세요. 여기에 있는 이곳은 회전입니다. 이걸 터치해 볼게요. 터치가 이렇게 잡아 당기면요. 들어가게 하면 회전이 됩니다. 이와 같이 바꿀 수 있어요. 저는 이 정도 크기로 해서 이 위치에 두겠습니다. 이렇게 한 다음에 저장은요. 아무데나 터치하면 돼요. 그럼 저장이 돼요. 이런데 아무데나 터치하면 돼요. 툭 터치하면 저장이 돼요. 자, 그 다음에 텍스트 스티커라겠죠. 글자로 된 스티커란 뜻입니다. 이걸 터치해 보겠어요. 터치하면은 여러 가지 이렇게 템프리트, 자기들이 정해놓은 것이 쭉 나옵니다. 보시면 지금 제가 2024 이렇게 터치했죠. 이거 삭제할게요. 이걸 삭제해 버릴게요. 툭 터치한 다음에 삭제하려면은 마음에 안 들면 X 누르면 돼요. X 누르고 삭제했어요. 다시 텍스트 스티커를 터치합니다. 툭 터치해서 위로 살짝 올라가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이 골자를 한번 넣어 보겠어요. 이걸 넣기 위해서는 툭 터치하면 됩니다. 툭 터치합니다. 툭 터치하세요. 그리고 여기 보세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나왔죠. 여기서 아까처럼 이 부분을 터치해서 크기를 조절합니다. 크기를 이렇게 조절해서 그리고 가운데 이렇게 갖다 놓고 완료가 되면 빈자리에 아무데나 터치하면 돼요. 툭 터치하면 돼요. 자 이렇게 텍스트 스티커를 가두었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에는 add 텍스트라는 게 있어요. 텍스트를 더한다 이런 뜻이죠. add 더한다 이런 뜻이죠. 그래서 자기 이름을 이런 데에 넣으면 되겠죠. 누가 보낸다고 이렇게. 자 그러면 add 텍스트를 터치해 보겠어요. add 텍스트를 이것을 터치합니다. 톡 터치하면 여기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이렇게 나왔죠. 이 글자를 바꾸면 됩니다. 이걸 바꾸려면요. 뭘 하냐면 edit 텍스트라고 여기 있죠. edit 텍스트. 글자를 편집한 적이 있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대신에 저는 제 이름을 넣어 보겠습니다. 톡 터치하면 글자 메시지로 입력하세요. 여기 나와 있죠. 이게 이걸 터치합니다. 이걸 터치하면 이와 같이 자판기가 나와요. 여기에 자기 원하는 대로 넣으면 됩니다. 저는 썩송을 했는데 이렇게 넣을 거예요. 그리고 enter 치고 영상작가 썩송 이렇게 넣어 보겠어요. 영상작가 썩송 이렇게. 자기 원하는 대로 자기 이름 넣으면 됩니다. 이렇게 넣고서 다 끝났으면 빈자리 아무데나 터치하면 돼요. 이렇게 툭 터치하면은요. 자기 글자가 이렇게 정해집니다. 일정당한 위치를 갖다 놓으면 돼요. 크기도 이렇게 조절할 수 있어요. 아까처럼 크기를 조절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저는 여기에 갖다 놓겠어요. 일단 가운데 남고 크게 설정한 다음에 위치를 조정하겠어요. 이렇게 한 다음에 그 다음에 텍스트 얼라인이라는 게 있어요. 여기 보시면은 여기 보세요. 텍스트 얼라인은 왼쪽 정렬, 가운데 정렬, 오른쪽 정렬입니다. 이걸 툭 터치하면은 툭 터치하면 화면에 보세요. 가운데 정렬이 됐죠. 그리고 계속해서 톡을 시켜요. 또 터치하면 오른쪽 정렬, 또 터치하면 왼쪽 정렬, 또 터치하면 가운데 정렬. 저는 왼쪽 정렬을 하겠습니다. 이렇게 왼쪽 정렬을 했어요. 그리고 이 색깔을 바꾸려면요. 텍스트 아웃라인이라고 쓰는데 이걸 터치하면요. 텍스트 아웃라인이라고 했죠. 이걸 터치하면은 여기 색깔 바꾸는 여기 나와요. 이 아이콘을 터치하면 색깔을 바꿀 수 있어요. 글자색을. 툭 터치했어요. 저는 이 부분을 터치해 보겠습니다. 툭 터치하겠어요. 툭 터치했어요. 그리고 여기에 주즈라고 있어요. 주즈. 선택한다. 이 색깔을 선택한다는 뜻이에요. 툭 터치하면요. 이 색깔이 보세요. 이렇게 색깔이 바뀌었습니다. 그 다음에 폰트 있죠. 폰트를 터치합니다. 폰트를 터치하면은 서체를 바꿀 수 있어요. 서체가 보시면은 이런 서체, 이런 이런 서체가 나와 있어요. 저는 기본적인 서체 이걸 그대로 하겠어요. 이걸 툭 터치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광고가 나옵니다. 광고가 이렇게 나올 때는 광고가 한 5초 정도 나오는데 그때는 엑셀을 눌러서 닫아 버리면 됩니다. 다른 앱에 비해서 광고가 적게 나오는 편입니다. 광고를 닫았어요. 그렇게 해서 아까 작업한 이 이름 있죠. 이 이름을 터치해서 이렇게 자기 원한대로 갖다 놓습니다. 이렇게 갖다 놓고 다 됐으면 끝났으면은요. 어떻게 하느냐 하면은 출력을 해야 되겠죠. 이걸 사진으로 만들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걸 터치하면 돼요. 화살 뱃지구요. 이걸 터치하면 돼요. 이건 공유입니다. 그래서 출력하는 아이콘 이걸 터치합니다. 서장을 툭 터치하니까 이같이 이미지 서장 완료라고 떠요. 그러면 오케이 터치하면 돼요. 오케이 그러면은 그리로 가보겠습니다. 갤러리로 가보겠습니다. 홈 버튼을 터치해서 갤러리 터치해서 보면은 여기 보세요. 조금 전에 만든 이 사진이 연합장이 여기 와 있죠. 아까 제가 여기다 갖다 놨잖아요. 자기 이름을 이렇게 넣고 이렇게 연합장을 만들어서 친구들이나 지인들에게 보내면 됩니다. 연합장을 쉽게 만드는 방법에 대한 설명을 드렸습니다.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구독 부탁드립니다. 구독 부탁드립니다. 구독 부탁드립니다. 패 wrw supporting 하고 구독 부탁드립니다. 구독 부탁드립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